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정말 역사적인 꿀쟁 경기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꿀쟁 경기였죠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앞서다가 경기 종료 거의 5초를 앞두고 동점골이 터지면서 승부차기까지 가고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경기에서 결국에 이 두 팀의 컨셉 자체가 너무나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로 먼저 선지에 공격을 한 건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에서 4백을 자주 쓰다가 3백을 썼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갑자기 이게 오늘 전술적인 선택이 매우 좋았어요 왜냐면 이 네덜란드의 3톱 있죠 최전방 2톱과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 오늘 경기는 이제 데파이, 베르바인, 각포 이 3명이 나왔는데 이 3명의 공통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지만 사실상 공격수입니다 네덜란드는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지 않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에 3명을 모아놓고 이 3명이 중앙에 모여있다가 순간적으로 뛰어나가면서 공간 만들어주고 득점하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 아르헨티나가 4백을 사용하면 이 중앙에 모여있는 공격수들에게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3백을 사용해서 한 명씩 붙잡자 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이 오늘 경기 아르헨티나의 축구에서 네덜란드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백을 만든 이유 좌우 윙백이에요 오늘 이 왼쪽이 아쿠냐 오른쪽이 몰리나 이 두 명의 선수가 사실은 4백에서 풀백으로 나올 때보다 윙백으로 나올 때 더 잘하거든요 특히나 이 몰리나 같은 경우는 이 지난 시즌에 우디네세에서 다들 이제 아시는 왼쪽의 우도지 토트넘으로 간 오른쪽의 몰리나 우디네세가 공격적인 윙백을 사용할 때 몰리나가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백을 사용하면서 윙백을 엄청 높게 올리고 이 윙백들이 아주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네덜란드가 약간 실수한 게 메시 이 메시를 막는데 약간 실수를 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바나이 감독이 메시에게 이 3백 중에서 아케를 메시에게 대인마크를 붙여줬어요 아예 대인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내려올 때가 많잖아요 내려오거나 반대편으로 가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그냥 아케가 계속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케가 뛰어나왔을 때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때마침 오늘 경기에서 윙백을 올려놓다 보니까 윙백이 침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파울이 침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후방에서 아르헨티나도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 아케가 너무 메시를 달라붙어서 끌려나왔을 때가 문제였거든요 오늘 아케가 계속 메시 따라다닙니다 메시가 약간 오른쪽에 있는데 측면을 움직이거든요 아케의 마크를 따돌리기 위해서 근데 아케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메시가 움직일 때 아케도 따라 나와서 완전히 이 메시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메시가 내려와서 이제 볼을 받는데 이때 아케가 올라와서 메시에게 붙어있는 계속 이제 따라다녔어요 계속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득점이 나올 때 보시면 이 메시가 아케가 자신을 따라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걸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메시가 나와있을 때 아케가 따라 나오죠 근데 아케의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해요 그리고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몰리나 이 오른쪽 윙백이 쓰리 백을 쓰면서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몰리나가 침투 근데 여기서 메시가 또 이 패스의 각을 봅니다 뛰어들어가는 이 몰리나를 향해서 이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몰리나가 1대1 찬스를 맞이했고 1대1 찬스에서 몰리나가 득점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 전술은 분명히 이 아렌디나가 제대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단점이 뭐냐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공격 작업이 매우 투박합니다 매우 투박해요 후반전에 어떻게 됐냐면 전반전에 아렌디나가 선제골을 넣으니까 무리하게 올라가서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이 오늘 경기 베파이 각포 그리고 베르바인 이 3명의 선수들이 상대편에 아렌디나의 메시처럼 좁은 공간에서 막 골을 소유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고 이런 유형이 아니거든요 많이 뛰고 킥력이 좋고 오프더블 플레이가 좋고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렌디나가 수비라인을 내렸을 때 이 선수들이 공격 작업이 너무나 투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덜란드가 섣부르게 올라왔을 때 너무 올라왔을 때 뒷공간이 열리면서 아렌디나가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나왔어요 경기 장면 보시면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네덜란드가 너무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고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렌디나가 빠르게 역습하는 이 공간이 너무 넓게 벌어져 있었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 실점도 나와요 첫 번째 골을 오른쪽에 몬티엘이 만들었다면 두 번째 골은 아쿠냐 왼쪽에 있는 아쿠냐가 올라왔을 때 둠프리스가 여기서 너무 서투른 반칙을 해버리면서 페널티킥이 나오고 그리고 메시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게 동점골이 후반전 30분 쯤에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사실상 끝나는 것 같았어요 남은 시간이 15분밖에 안되니까 심지어 이 네덜란드가 오늘 경기 내내 공격을 못하니까 아무리 이 네덜란드가 공격을 해도 동점을 만들거라는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절대 근데 여기서 바나일 감독의 전술 변화 교체 투입이 있습니다 어떤게 있냐 어차피 아르헨티나는 박스단으로 들어갈거고 수비를 하는데 15분 동안 이 마지막 15분 동안 신장이 크지 않은 선수들을 빼고 다 빼버리고 베르하이스 그리고 루크 더용 각포도 키가 크니까 각포도 남겨두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노렸느냐 아르헨티나의 수비 라인이 신장이 작다는 걸 노렸습니다 특히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신장이 작다는 걸 확실히 노렸어요 마지막 15분 동안 그래서 네덜란드가 오늘 경기 내내 후반전 30분까지 제대로 된 슈팅을 못해봤거든요 진짜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슈팅을 단 한 번도 못했는데 루크 더용과 베오르스트를 투입한 다음에 계속 그냥 단순하게 붙여줍니다 계속 박스 안으로 붙여줘요 근데 이게 또 통합니다 지금 보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신장이 175에요 175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쪽에서 플레이했던 선수가 베호르스트인데 베호르스트가 197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루크 더용은 188이에요 그러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보다 20cm 이상 큰 선수들이 계속 붙어준 거예요 계속 여기서부터 아르헨티나가 정신을 못차리기 시작해요 15분 남겨두고 너무 명확했거든요 베호르스트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앞쪽으로 일부러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베호르스트의 공중볼 싸움 당연히 베호르스트가 이깁니다 그래서 크로스 머리에 맞춰서 득점 이게 오늘 경기 후반전 38분에 나왔는데 이 슈팅이 네덜란드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는 오늘 경기에서 데파이 베르바인 각포 베르하이스 더용 만들어가는 플레이 다 상관없고 그냥 단순하게 붙여주는 플레이가 한 번 했는데 통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런 장면 만듭니다 계속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뛰어들어가는 루크 더용에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붙어있습니다 일부러 루크 더용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붙어있고 이 위치로 의도적으로 뛰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당연하게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제공권에 패배하죠 그래서 올라오는 볼을 루크 더용이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에 아주 위협적인 슈팅이 한 번 또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계속 이제 반복인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정말 단순하지만 그냥 제공권 싸우 이러면 당연히 그냥 만들어가는 플레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정말 이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오타멘디 이런 이제 비교적 네덜란드의 공격수들보다 키가 작은 선수들한테 좀 잔인한 시간이긴 했지만 어쨌든 네덜란드는 이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통해서 계속 붙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키가 안되니까 거칠게 됐습니다 거친 플레이가 계속 나왔어요 프리킥이 나왔던 장면도 제공권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키가 안되니까 밀어서 아르헨티나의 수비수들이 밀어서 반칙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추가시간이 10분이 줄어들었는데 추가시간 10분이 넘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킥을 마지막으로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가 진짜 똑똑했던게 그냥 프리킥을 처리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더 좋으니까 파워가 더 좋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베오르스트에게 패스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 단순해서 정말 허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베오르스트가 볼을 받을 때 엔조페르난데스랑 붙었는데 엔조페르난데스가 힘싸움이 안되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편안하게 돌아서서 버틴 다음에 슈팅 마지막 프리킥 상황에서 동점골이 또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이 낭만 피지컬 축구가 통하면서 정말 오늘 경기 이제 사실 15분을 남겨두고 네덜란드가 거의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냥 단순하게 붙여주는게 통하면서 15분만에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연장전으로 흘러갔고 연장전으로 흘러가서도 뭐 아르헨티나가 골대 맞추고 계속 위협적인 찬스 만들었거든요 아르헨티나가 근데 거기서 또 득점이 안나오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분명히 오늘 경기를 지금 연장전까지 합해서 120분이라고 치면 거의 100분 정도는 주도했습니다 100분 정도는 근데 20분을 못받여서 20분을 못받여서 결국에는 동점도 허용하고 연장점도 그냥 끝내버렸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의 이 승부차기로 갔을 때 히어로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입니다 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이 페널티킥을 잘 막아요 그리고 이게 이미 아르헨티나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할 때 4강전에서 콜롬비아를 승부차기에서 꺾고 올라갔거든요 그때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PK를 잘 막았습니다 이미 이 선수는 PK를 잘 막는 선수였고 이게 사실은 첫 번째 키커였던 네덜란드의 반다이크가 실축을 하면서 네덜란드는 완벽하게 꼬여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네덜란드가 정말 잘 따라갔지만 마지막에 이 가른게 뭐냐면 이 네덜란드가 이번 대회를 시작하면서 골키퍼를 경험이 없는 골키퍼들을 뽑았어요 실러선이나 이런 선수들을 안 뽑고 국가대표팀 경력이 모두 다 10경기 미만인 선수들만 뽑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대회의 주전 골키퍼인 노페르트 골키퍼는 월드컵이 A매치 데뷔전이었어요 너무 경험이 부족했죠 그래서 노페르트가 사실상 오늘 승부차기에서 단 한 차례도 못 막았고 심지어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미리 뛰는 경향이 있었죠 미리 뛰어버리니까 아르헨티나가 쉽게 쉽게 이제 득점을 하면서 승부차기에서 이제 좀 갈렸던 건 키퍼의 경험 요게 이제 네덜란드가 이번 대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요 포메이션인데 여기서 좀 갈렸다 그래서 요 이제 그 네덜란드가 정말 잘 따라갔고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덜란드가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정말 극적인 역전을 당할 뻔했던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쨌든 4강에 진출했고 또 메시의 도전은 계속된다 그래서 4강전에는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가 만나게 됐습니다 console 렌라 기akap 좀 더 앞으로